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리즈 물을 좀 하나 준비했거든요 뭐냐 하면 영혼이 지지 않는 제국 비트코인을 주제로 비트코인하고 메이저 4대 천황에 대해서 역사 드라마로 해야 되나 역사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 아이디어를 저한테 제공해 주신 분은 제이채 님이거든요 미국에서 하시나 제이잉인데 제이 님이 저한테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고 그걸 받고 이거 진짜 재밌겠다 물론 저는 재밌는데 남들은 재밌을지 잘 모르겠어요 재밌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별로 시대 순으로 쭉 나가면서 그 시대에서 만약 이더리움이 되면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이더리움이 얘기하고 이더리움이 얘기하다가 비트코인 캐시 얘기하고 역사별로 얘기할 거니까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마지막에 리플까지 우리 4대 천황 비트코인 플러스 4대 천황 이렇게 다섯 개에 대한 코인들의 역사, 발자취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격은 얼마가 됐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게 성공적으로 마치면 제가 이번에 찍었던 시리즈물 중에 가장 긴 시리즈물이 될 것 같고요 하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 소리소문 없이 폐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남들이 관심도 안 갖는 콘텐츠 제작하는 것은 정말 권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소리소문 없이 그냥 잘라버리려고요 오늘은 영혼이 지지 않는 제국 비트코인에 대해서 왜 제국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제국이라는 단어가 좀 억양이 별로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국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금 이외에 이렇게 모든 세계를 점령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금 빼놓고는 금하고 은 빼놓고는 근데 두 번째로 비트코인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코인이니까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국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어감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재밌게 하려는 저의 그런 생각이니까 조금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오늘 준비한 것에 대해서 먼저 어떤 걸 준비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스토리거든요 역사별로 스토리다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는 강의식 같은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본 같은 걸 쓰지 않았어요 그냥 강의니까 가르치는 거니까 대본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얘기하고 가르치고 이러면 됐는데 얘는 역사의 스토리를 발자취를 따지고 왜 그때 비트코인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계 정서가 어떻게 바뀌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걸 제가 대본 없이 말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대본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책을 읽듯이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걸 보고 좀 놀라실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외우지 않는 책 대본이 없는 책 이걸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빠트려 먹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것 때문에 제가 대본을 썼거든요 그래서 대본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재미없으면 가차 없이 이 시리즈를 폐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대본을 쓰면서 느낀 건데 작가분들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대본 쓰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아! 한번 빼드릴 게 느꼈고 이제 소두는 이걸로 끝내고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먼저 전체적인 브리핑을 한번 얘기할게요 비트코인이 탄생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그 대표적인 예로 세계 1차 대전 때 독일의 사항 그 사항을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면서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디플레이션을 얘기할 거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생겨서 독일 정보가 화폐를 무제한으로 프린팅했던 그 슬픈 역사 그리고 디플레이션 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독일의 독재자가 히틀러가 탄생한 배경 아주 아픈 역사이죠 이런 역사 디플레이션 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독재자가 출현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우리 스스로 막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이걸 여기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지 오웰의 1984 소설을 얘기할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조지 오웰의 1984에 처음으로 빅 브라더라는 빅 브라더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빅 브라더 is watching you 우리를 쳐다본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이퍼 펑크라는 모임이 시작됐죠 사이퍼 펑크 모임은 사토시 나카모토를 탄생시키게 된 하나의 모임이에요 비트코인이 탄생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이퍼 펑크 모임이 모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거의 대부분의 자기 논문에 참조했던 논문들이 사이퍼 펑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논문을 참고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BTS는 누구나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잖아요 근데 BTS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몇 십 년 전부터 수많은 가수들이 우리의 케이팝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의 꽃은 BTS가 피었죠 BTS를 저하는 건 아니에요 BTS는 대단한 그룹이고 BTS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이렇게 세계 곳곳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BTS 혼자서 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술들과 많은 정신적 그런 그런 것들은 사이퍼 펑크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계승돼서 마지막에 꽃을 피운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이퍼 펑크 모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들의 정신은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즉 화폐를 프린팅하는 문제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우리도 모르게 빅브라다한테 유출되는 이런 상태 이걸 어떻게 막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이퍼 펑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아주 유명한 사람들 한번 거론하고 싶었던 사람들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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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으로 기결된다는 거 이렇게 이분들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출시하기 전 상태 미국의 상태가 어떻는지 다시 한번 대내길 거예요 지금 이 상태와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때 독일의 상태가 너무나 비슷했다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디플레이션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정부는 무제한으로 화폐를 헤리콥터에서 뿌리기 시작했고 그래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다 돈을 들이붓듯이 또 화폐를 프린팅했고 그래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화폐를 들이붓기 시작했고 그리고 차츰 경제가 살아나자마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빚을 갚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도산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건물들과 부동산들이 경매에 나갔고 리몬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했고 이 사태가 판박이라는 거죠 이 사태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침내 비트코인이 탄생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부터 읽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제 대본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국민학생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준비 많이 했고 대본 적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대본 꺼내고 시작할게요 아주 천천히 얘기할게요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독일은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마르크아를 금과 은으로 교환할 수 없도록 했다 세계 1차 대전은 하폐 프린팅 전쟁이었다 하폐를 막 찍었다는 거죠 전쟁 중에 독일 마르크아의 유통량은 네이버로 증가했고 하지만 물가는 하폐 공급량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원래는 하폐를 찍어내면 물가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불확실한 시기에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예금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독일 정부가 하폐를 수없이 프린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소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왜? 세계 1차 대전이었거든요 내 몫이 어떻게 될지 몰랐고 내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돈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아끼기 시작했죠 돈을 찍었는데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자 사람들의 이런 형태는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공포감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장의 돈들이 풀리고 사람들의 구매 의욕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통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구매가 시작되면서 하폐를 찍었던 양만큼 물가가 올라폭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디플레이션 시절에는 1억이 1억의 가치를 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1억 원의 가치가 3천만 원의 가치로 폭락한 거죠 그걸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죠 나는 1억을 가지고 있는데 3천만 원어치를 쓰니까 1억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전쟁이 끝나기 직전 금 1온수당 100마르크에 거래되었는데 1920년에는 금 1온수당 1000에서 2000마르크에 거래되었다 물가 또한 20배가량 폭등했다는 거죠 전쟁 동안 쓰지 않고 돈을 저축했던 사람들은 1년 전과 비교해서 10분의 1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치가 10분의 1 정도밖에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독일의 산업 생산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1920년 하반기부터 21년 전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은 차츰 둔화됐어요 인플레이션이 있었지만 경기가 좋아져서 그 인플레이션이 감춰버린 거죠 너무 경기가 좋아져서 독일의 사람들은 독일의 미래가 밝은 듯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독일이 폐전국이었거든요 전쟁 배상금을 승전국에게 지불해야만 했었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런 이유 때문에 독일 정부는 화폐를 프린팅하는 걸 알시죠? 그냥 화폐를 프린팅하듯이 찍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1921년 여름 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1922년 7월까지 800%라는 살인적인 물가가 상승률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8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천만 원 가치밖에 안 됐다는 거죠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의 자산의 가치가 90% 이상 하락하는 것을 보고 경제와 화폐에 대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똑똑해졌고 화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화폐가 들어오면 그냥 써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순식간에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걸 뼛속 깊이 새기게 된 거죠 물론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을 사는 것하고 같은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한 거죠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했던 건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화폐를 프린팅하고 공중에서 화폐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세계 1차 대전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았고 근데 세계 1차 대전이 끝나자 사람들은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10분의 1로 폭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망해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디플레이션 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독재자가 탄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문제를 정부나 아니면 유명한 회사에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나서야 된다는 거죠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나 아니면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앞장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독일이 맞이했던 독재자들 우리도 볼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현명하니까 이런 순간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이걸 방어해야 된다는 거죠 하필 무제한 발휘 하필 프린팅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짚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죠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는 1949년 영국의 소설과 조지 오웰이 쓴 1984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거든요 빅브라더는 이제 너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빅브라더는 허구적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인물은 절대적인 감시와 통제를 하는 독재체제의 나라예요 스묻 누구야 그 히틀러가 점령한 나치시대의 독일과 같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토는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고 무지는 힘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거리 집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스크린가 마이크로폰으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고 언어를 통해 사람들의 욕구와 의식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끔찍하죠 우리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끔찍한 것은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어린 자식이 부모를 감시하고 고발까지 한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아주 끔찍한 소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과 같죠 이 소설은 1949년 처음 발표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소설가의 기발한 상상력과 허구에 불과하다 1949년에 발표된 소설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통제하고 일거수일투조까지 알 수 있는 그런 빅브라더 같은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존재감이 드러났죠 그게 빅브라더인지 아니면 손의의 빅브라더인지는 모르겠어요 국가와 권력이 우리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 다니는지 우리의 동선을 알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죠 우리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 판명이 나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접촉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감염시켰는지에 대한 욕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건가요? 제가 좀 왜냐면 제가 목소리를 좀 작게 하면 목소리가 좀 작다고 잘 안 들린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목소리를 좀 사우팅을 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귀에 거슬릴 수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방역당국은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정보를 통해서 우리들의 동선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또한 신용카드 교통카드 내용만 확인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금방 확인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감염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분석하지만 언젠가 다른 목적으로 우리들의 동선을 파악하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를 협박하거나 내 가족을 협박하거나 나를 법적으로 구속하려 든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2020년 4월 30일에 구글이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기사를 개시했어요 어느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켰는지 구글은 알고 있다 는 섬뜩한 기사 하나를 개시했죠 기사를 살펴보면 구글은 4월 2일 131개국 수십억 사용자의 지난달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분석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살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식당 카페 소핑센터 등 어디를 방문했는지 그리고 지하철역 버스정거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어떤 것을 이용했는지 약국은 방문했는지 식료품점에 갔는지 등에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로이터는 페이스북도 일부 국가 비정보기관과 함께 비슷한 분석을 진행했으며 페이스북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조건 구글도 무섭지만 앱 페이스북은 더 무섭다는 거죠 얘는 우리들 모르게 이걸 조사했다는 거죠 구글은 개인정보를 조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들은 조사했다고 오픈한 거고 페이스북은 아무 말도 없이 조사를 한 거예요 무서운 애들이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비트코인이 탄생한 배경이라는 거죠 달러 프린팅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빅브라더의 출연 이것들 무섭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자 이제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위에서 그 초속을 마련한 사이퍼 펑크 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이퍼 펑크는 암호 사이퍼에요 이게 암호로 암호가 사이퍼거든요 펑크 저항을 상징하죠 펑크 그래서 암호를 통해서 누구한테 빅브라더의 저항을 한다 국가의 저항을 한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저항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얼 통해서 저항을 한다 펑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펑크는 뭐에요 길거리에서 티켓 들고 돌 던지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정부한테 자기의 억울함을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근데 사이퍼 펑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암호를 통해서 빅브라더를 제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빅브라더를 없애고 탈중앙화를 만들어서 개인과 개인들이 자기의 프레임포시를 지키면서 자의스럽게 중앙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의스럽게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는 하폐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빅브라더의 존재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그리고 세계정부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에서 벗어나길 원했다는 거죠 하지만 사이퍼 펑크는 그 많은 범위에서 하폐를 통해서 이 이념을 우리 이념을 구현하라고 했던 거죠 하폐를 통해서 그리고 하폐 이에 다른 부분을 다른 부분을 지금 탈중앙화 시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DID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강의를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탈중앙화 이거죠 빅브라더에서 우리가 탈중앙화 해야 되죠 왜 빅브라더 같은 사람들한테 벗어나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탈중앙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이퍼 펑크는 먼저 하폐부터 탈중앙화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폐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탈중앙화 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기술이 뭐다 DID 기술이죠 디센트럴라이지드 아이덴티티 탈중앙화 아이덴티티 인식 탈중앙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거였던 거죠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미없는 강의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분석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얘는 탈중앙화 하기에는 이미 빅브라더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잠식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접했다는 거죠 즉 블록체인을 쓰지만 이들이 쓰는 블록체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우리가 알고 있는 빅브라더에 저항하는 정신이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고 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이들이 이들이 교묘하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DID 부분을 점령하고 있지 않는지 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DID를 분석하면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되면 되는가 정말 빅브라더에 얼마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탈융왕을 외치지만 많은 부분이 빅브라더가 다시 그 부분을 블록체인을 앞서서 다시 그 영역을 치고 들어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경의감을 표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이퍼펑크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뭐더라 스타워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워즈 이것도 빅브라더와 빅브라더와 싸우는 거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진 제국과 싸우는 우리 개인들의 이야기잖아요 힘도 없고 매일 당황하기만 하지만 하지만 그들은 끝없이 저항하잖아요 이런 싸움이 우리는 끝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블록체인이 지금 탄생했지만 블록체인은 끝없이 빅브라더하고 싸워야 될 거고 빅브라더는 우리를 교묘하게 속일 것이며 블록체인을 앞서서 우리를 효력시킬 것입니다 이런 거죠 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치우고 본련을 얘기할게요 제 사이퍼펑크 모임이 어떤 모임이 있는지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퍼펑크는 암호를 뜻하는 사이퍼 제항을 의미하는 펑크를 붙여서 만든 합성어이다 사이퍼펑크의 탄성은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는 정보마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고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될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삼자에게 넘겨지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기도 했다 한다는 거죠 온라인 서비스 조공업체는 이용자의 모든 플라이버시를 제약하고 있으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5천만 명의 개인의 정보가 정보기관에 넘겨진 소식에 텔레그램의 가치가 점유율이 급격히 늘어났던 것도 우리가 최근에 봤던 사실이잖아요 또 페이스북 가입자 8,700만 명의 학력과 전화번호 종교 정치 성향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소식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물론 제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최신사슬을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 1992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시작할게요 199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이퍼펑크의 문제의식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이제 사이퍼펑크가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줄게요 1993년 사이퍼펑크 선언문을 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에릭 후즈라는 휴즈라는 이 사람 그리고 티모스 메이 존 길모 길모가 사이퍼펑크 모임을 최초 92년도에 시작을 했죠 이 사람들이 사이퍼펑크의 시초에요 그리고 중앙집권화된 국가와 거대 기업들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된 익명거래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는 거죠 자 그들이 발표한 선언문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퍼펑크 선언 유약한 거죠 에릭 휴즈 1993년 3월 9일 첫째 1. 프라이버시는 전자시대에서 열린 사회를 위해 필수적이다 프라이버시는 비밀과 자르다 프라이버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고 비밀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는 자신에 대해 선택적으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힘이다 2.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면 거래 장사자는 오직 해당 거래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알려줘야 한다 만약 가게에서 잡지를 구매하고 점원에게 현금을 건네준다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전혀 없다 만약 그걸 알려줘야 한다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다 카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3. 열린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면 익명의 거래 시스템이 필요하다 비트코인 시스템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현금이 그런 역할을 했다 현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현금을 내가 상대방한테 줄 때 그 사람이 내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사이버 인터넷 온라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현금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카드를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현금과 같은 암호화폐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익명의 거래 시스템에서 개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내 정보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알려주고 싶은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만큼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DID의 이념인 거죠 4. 열린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면 암호 기술이 필요하다 내가 한 말은 내가 공개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공개되어야 한다 만약 내가 한 말이 전 세계 누구에게나 알려줄 수 있다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나 기업 또는 다른 거대 조직들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도할 수 없다 프라이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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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익명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야 된다 물 한 모금 마실게요 너무 소리를 질렀더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현금을 화폐죠 현금하고 화폐는 틀리죠 현금은 금에 연동되어 있는 거고 화폐는 종이 쪼가리인 거죠 지금 우리는 화폐를 쓰고 있으니까 화폐라고 표현할게요 현금하고 화폐는 틀린 거에요 현금은 금에 연동되어 있는 거고 화폐는 종이 쪼가리인 거에요 언제든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종이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는 우리가 종이를 가지고 물건을 살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맞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고 돈을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카드를 쓸 때 현금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에요 우리 정보가 카드 정보에 우리 정보가 너무 많이 넘어가잖아요 내 개인 정보들이 그래서 이걸 온라인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그걸 가능해 하피하고 똑같은 실제 하피하고 똑같은 그런 프라이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암호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에서 그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누가 나한테 줬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익명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뭐로 해결했다?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퍼라는 말을 왜 붙였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암호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정보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래서 사이퍼 펑크에 참여한 이 사람들은 저항심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대단히 엘리트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냥 일반 펑크하고 틀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박사들이었고 공학자들이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사이퍼 펑크는 익명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암호 기술과 익명의 메일링 리스트 시스템 디지털 서명 그리고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제가 비트코인 제국 후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거에요 지금은 궁금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고 다음 편에 이것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는 걸 작성할 거에요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일곱 번째 사이퍼 펑크는 코드를 개발한다 소스 코드 말하는 거에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지 않으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발할 것이다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누구에게도 우리의 삶을 막히지 않겠다 우리의 삶의 키는 내가 작겠다 그러니까 사이퍼 펑크의 핵심이었던 거에요 우리가 짠 코드는 동료 사이퍼 펑크 개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 될 것이다 이게 오픈 소스에요 오픈 소스 오픈 소스가 왜 중요하냐면 소스 코드를 오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소스 코드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든 소스를 오픈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한테 한치도 꺼리킴이 없고 나는 너희들을 속이지도 않을 것이며 나는 지실되게 이걸 만들었으니 내 코드를 보고 나의 논문을 보고 나를 평가해달라 이것만 가지고도 소스 코드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얘가 거짓말을 하는 앤지 아니면 진실된 앤지 그렇기 때문에 소스를 오픈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뭘 만들어놨는데 소스를 오픈하지 않고 나는 공평한 사람이고 나는 탈중앙했다 이런 말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믿지 않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며 그를 거짓말 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는 결코 파기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P2P죠 강범위하게 분산된 시스템은 절대 정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탈중앙화 P2P 모든 컴퓨터에 비트코인 시스템이 다 깔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컴퓨터를 다 말살시키거나 다 파괴하지 않는 이상 블록체인은 작동한다는 거죠 계속 영원히 포에버 여덟 번째 사이퍼펑크는 암호 기술에 대한 규제를 반대한다 암호 기술을 규제하는 법률은 국가 경계선을 벗어날 수 없다 암호 기술은 글로벌하게 퍼질 것이며 그와 함께 익명의 거래 시스템도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익명의 거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암호 알고리즘이 중요한데 이들이 살았던 198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이 시절에는 암호 알고리즘은 국가의 그거였어요 국가가 지켜야 될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든 아니면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암호 학자들이 만든 아주 뛰어난 알고리즘을 다른 나라에 특히 소련이나 로세아에 그걸 유출했다 그 사람은 반역죄로 처벌을 받았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틀렸어요 지금은 누구나 오픈소스로 발표하고 그 발표된 것을 누구나 쓸 수 있는 시절이었지만 그 시절에는 그걸 오픈하거나 그걸 다른 나라에 팔거나 다른 나라에 유출시키면 그 사람은 반역자였어요 반역자 그 정도로 암호 알고리즘은 국가산업으로 수송되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이게 들어갔던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아홉 번째 사이퍼펑크는 프라이버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적극 참여한다 우리 함께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자 이게 이들이 1993년 에릭 휴즈가 발표했던 사이퍼펑크 선언문이에요 이들이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한번 읽을게요 인터넷의 활동을 암호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면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가장 취약해진 분야 중 하나가 암호화폐라는 거죠 아니 화폐의 영역이라는 거죠 네 현금은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여기도 현금 화폐를 구분할게요 현금은 금에 연동되어 있고 화폐는 종이 쪼갈래요 우리는 지금 화폐를 들고 있는 거죠 화폐는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화폐를 넘기면 상대방이 나의 정보를 알 수는 없잖아요 돈만 맞는 거지 온라인 송금이나 신용카드 등은 내가 돈을 지급했는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상대방은 누군지 송금 시간과 액수 등 모든 기록이 컴퓨터에 남죠 노출하고 쉽지 않더라도 누군가 알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에요 왜냐면 빅브라더 아니면 중앙아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이버펑크는 이 같은 하두를 바탕으로 다방면으로 활동을 뻗어 나갔죠 중앙아 조직을 제거하는게 가장 핵심사항이었어요 1990년대 중반에 들자 은행 등 중앙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웨이다이라는 사람이 빅머니라는 전자화폐 개념을 선보였는데 빅머니는 피어또블류를 피어또블류를 사용하고 거래 기록을 담은 장부원장을 공유하고 분산원장 개념이죠 피어또블류를 수행한 이들에게 보상을 주는 등 비트코인과 아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상당 부분을 했다는 거죠 1993년도에 2009년도에 2008년도에 출시됐는데 얘들은 10년 훨씬 전부터 이미 이 개년들을 정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은 부족했다는 건데 그거에 맞춤표는 누가 찍었다 사또시나카모토가 찍었다는 거예요 사또시나카모토의 그 사람의 대단함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대단하지만 그는 꽃이지만 줄기가 없었다면 그 꽃은 피지 않았다는 거 줄기와 물과 태양이 없었다면 꽃은 피지 않는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사토시나카모토는 이 웨이다이의 비머니 이 논문을 자기가 7개의 논문을 참조했거든요 비트코인을 만들 때 비트코인 논문을 쓸 때 7개의 논문을 참조했는데 그 중에 1번 논문이 바로 웨이다이가 만든 비머니 이걸 참조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다시 이제 강의 모드로 가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현금 거리를 하면 현금이 아니라 화폐죠 종이 쪼가리니까 여기서나 확실하게 쓰죠 화폐 화폐 쪼가리는 내가 넘겨주면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몰라요 이걸 어떻게 만들게 카드를 쓰더라도 내 정보를 상자병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두 중앙화 조직에 그 정보들이 남는 거고 빅브라더가 그걸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콘을 통해서 온라인에서도 현금 아니 화폐화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을 뭘 통해서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고 싶었던 것은 중앙화 이 중앙정부를 어떻게 빅브라더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1980년부터 90년부터 2000년 2008년 비트콘이 탄생할 때까지 그들은 그걸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그들의 고민의 흔적이 들어가 있죠 이 중앙화 돼 있는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어더블유가 필요하고 합의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어느 블럭이 진짜 블럭인지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고 해시 차 유효력을 쓰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위조를 불구하고 블록체인을 연결해 주는 그리고 넌스 문제를 푸는 핵심이죠 그리고 분산원장 이중지부라고 비잔친 장부 문제를 해결했죠 어느 누구도 자기의 컴퓨터 안에 비트코인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동을 하고 얘들 안에 장부들이 하나 생기는 거고 이 장부들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동조가 되는 거죠 싱크가 되는 거죠 얘가 바뀌면 얘도 똑같이 바뀌고 얘도 똑같이 바뀐다고 실시간으로 왜냐 컴퓨터를 통해서 빠른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분산원장템의 이중지부문제 비잔친 장부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공개키 전자서명 알고리즘 ECTSA 이 알고지부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이걸 구현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줬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줬는데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이걸 어떻게 구현했다? 온라인에서 ECTSA 공개키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금과 출금 그리고 내가 주고 받는 거 주고 받는 거 이걸 구현했다는 거죠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넘어가고 그리고 이거 이제 제가 2부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리고 되도록 재밌게 조사해서 발표할 생각이니까 지금은 궁금해도 참여해주시고 한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92년도였는데 다시 1988년으로 넘어갔어요 이건 비트코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에 대한 소개예요 최소한 우리가 이분들을 한 번 정도는 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만 얘기하면 이분들이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준비한 거거든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1988년이었죠 암호 전문가이자 뉴욕대와 유시 산타바바라 대학 데이비드 차음교수 데이비드 차음교수는 익명의 가상합회라는 개념의 선구자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런 개념을 만든 거죠 88년도에 그가 개발한 디지캐시는 디지캐시는 블라인드 서명 암호화된 계좌 이중 지불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을 시스템에 적용했어요 88년도에 차음교수는 송신자와 수치인의 신호는 암호화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확실히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환하자고 했죠 비트코인인 거죠 화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은행에서도 그런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노력했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과 다른 점은 뭐냐면 차음이 디지캐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했던 접근법은 비트코인하고 좀 틀렸어요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창념자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운영하도록 했는데 이 차음교수는 은행에 디지캐시 캐시 라이센스를 판매하라고 했던 거죠 이분은 탈중앙화를 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중앙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중앙화된 조직한테 어떻게 익명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기술을 판매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파산을 했어요 이 캐시 이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암호 전문가 뉴욕대 UC 산타바바라 대학교수 추적이 불가능한 전자화폐 논문 발표 인터넷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추적이 불가능한 전자화폐 논문을 통해 최초로 제안했다는 거죠 디지캐시라는 전자화폐 법인 기업체를 설립했죠 법인 이름이 디지캐시예요 평판 시스템 등 익명거래 시스템 개발 암호화폐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죠 자 이 캐시가 있죠 이 캐시 이지캐시에서 만든 암호화폐 전자화폐가 이 캐시죠 디지털화된 달러의 고유 해시값을 붙여 만든 최초의 암호화폐 이 캐시를 출시 해시가 들어가죠 해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해시하고 어떤 게 중요하냐면 암호 알고리즘 두 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호학자가 아니더라도 해시가 뭐고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화폐 실제 화폐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익명성으로 거래되는지 이 방법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음에 아주 공을 들여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느냐 라는 거죠 이 캐시는 금융기관이 모든 거래내역을 활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제3자가 거래내역을 알 수 없는 익명성을 보장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구한테 판매하려고 했다 카드회사나 이런 데에 판매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1990년때 중반에 코인 에어드랍을 처음으로 했던 분이에요 기존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새 암호화폐를 나눠주는 행위인 에어드랍을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행했던 분이죠 세계 최초 타이틀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1996년 도이치뱅크와 파트너 협약을 맺고 피자와도 여러 논의를 했죠 그래서 탈중앙화 대신 중앙화를 택한 거죠 그리고 1998년 파산 신청을 했어요 왜 파산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는 인터넷이 막 대중화되던 시점이어서 기반 토대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데이비드 차움이 강조하던 인명성을 통한 플라이버시 보안은 대중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중요했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즘에 하도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대중들은 인명성의 장점보다는 빠르게 결제가 가능하고 부가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죠 결국 디지캐시는 고객학쟁에 실패하여 1998년 파산 신청을 합니다 넘어가죠 여기 있는 두 분 이 두 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제가 준비했던 그걸 읽기 전에 이걸 한번 읽죠 해시캐시 가상화폐 개발했죠 이 분이 해시 또 들어가죠 해시 해시가 얼만큼 중요한다는 거 해시가 pow 연관되어 있지만 해시는 또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다 블록을 연결해 주는 이 핵심 키워드예요 블록과 블록 안에는 2천 건인가 2천 건이 들어간다고 했나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나의 블록에는 사람들이 거래한 2천 건의 내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블록과 블록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 하는 게 이것도 해시가 하는 역할이에요 해시가 해시가 얼마나 중요하신지 알겠죠 스팸메일과 근데 이 분은 하폐 개념이 아니라 메일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스팸메일과 도수공격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한 POW 시스템 모든 인터넷 자원에 대한 납용을 통제하고 줄일 수 있는 메커니즘 인터넷이 생기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스팸메일 엄청난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도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군데에서 막 시스템을 보내면 이 시스템이 죽잖아요 서비스를 못하잖아요 대니얼 오브 서비스 디오스 도수공격 뒤도수공격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은 하폐 대신에 이걸 막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막으면서 도입했던 그게 POW 시스템이었고 POW는 해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POW하고 해시하고 어떤 사용인지 왜 왜 이걸 썼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인터넷 자원에 대한 납용을 통제하고 줄일 수 있는 메커니즘 메일 발송자가 POW를 수용해야지만 해시캐시 스탬프를 도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도장을 받은 사람만 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메일을 지금의 POW 비트코인 POW가 상당히 흡사하죠 메일만 빼면 메일자만 빼면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왜 POW를 쓰냐면 도수공격 이런 거 있잖아요 납용 도수공격 스팸메일 엄청난 양을 뿌리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POW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개념이 사토시 나카모토도 이 개념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연산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 누가 이거 스팸메일을 보내겠냐는 거죠 누가 해코지를 하겠냐는 거죠 해코지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갔는데 돈이 안 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뭘 만들었다 POW 그래서 나쁜 짓을 먹은 사람들한테 POW 주면서 나쁜 짓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안 하지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대량의 정크 메일을 보내려면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팸을 줄일 수 있다는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해시캐시를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해시캐시가 비트코인 분산업장에서 사용된 채골 기능을 위한 영감을 제공했다고 비트코인 백서에 암시했다는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7개의 논문을 참고했어 그 중에 여섯 번째로 참고한 게 바로 해시캐시를 참고했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언급했다는 거 그리고 1998년 비머니 아까 이전에도 설명했는데 이분이 지금의 비트코인과 아주 흡사한 그걸 만들었다는 거죠 POW 사용하고 분산온장 사용하고 그리고 POW 수행한 사람들한테 채골 보상을 줘서 채골자들이 계속 채골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익을 줬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중요한 건 이건 실제화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름만 있었고 이걸 실제로 시스템화 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이걸 마지막에 점찍은 사람은 누구다?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상에 배포한 사람이 누구다? 사토시 나카모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꽃이며 그들은 그는 우리들한테 존경의 대상인 거죠 이제 준비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사이퍼펑크 활동가 이제 암호학자인 아산백은 1997년 해시캐시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했다 작업 증명 방식을 최초로 고안하여 조경한 것은 1997년 아산백이 개발한 해시캐시였다 해시캐시는 대량의 스팸메일을 막기 위해 개발한 암호화폐이다 이메일을 보낼 때 우표 대신 해시캐시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대량 스팸메일 발송을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POW는 POW는 나쁜 짓을 못하게 하도록 만든 그들만의 고민의 산실 산출물이었다 라는 거죠 즉 이메일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해시캐시 스탬프를 미리 받아야 하는데 이 스탬프를 받으려면 컴퓨터 연산을 통해 일정한 해시를 찾도록 하는 작업증명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작업증명을 통해 특정 해시값을 찾기 위해 수많은 반복 연산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게 해서 결국 대량 스팸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을 자제시키는 거죠 POW가 해시캐시가 도입한 작업증명 방식은 이후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비트코인에 적용되었다는 거죠 물하고 묵은 맘 먹겠습니다 웨이다인은 B머니라는 전자화폐를 개발했다 B머니는 POW를 사용하고 거래 기록을 담은 장부를 서로 공유하고 POW를 수행한 이들에게는 보상을 주는 등 비트코인과 유사한 특징을 제시했다 웨이다인은 웨이다인은 이런 개념을 담아서 백서를 발표했지만 서비스를 할 만큼 호응을 얻지 못해서 개념상으로만 이 이론이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웨이다인의 B머니를 창고문원 중 일본으로 그 백서에 명시했고 그는 실제로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거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나오기 2001년 2000년도 2000년도 2009년도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2000년부터 2008년도 사이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1차 대전 독일 때와 미국의 지금 이 상황이 틀린 게 없다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헬리콥터에서 하폐를 프린팅하기 시작했고 마구 프린팅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디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자 또 돈을 마구 풀었고 그래도 디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자 마구 돈을 풀었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사람들의 구매 욕구가 발생했고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시작했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하폐가 발행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반토막이나 반의 반토막이 나버렸다는 거죠 실제로 구매하기 그것도 모르고 구매를 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많은 돈들을 은행으로부터 빌렸고 그 빌린 돈을 가지고 건물을 샀고 건물을 샀는데 미국의 연준에서 돈을 해소하기 시작했고 돈을 해소하니까 시중에는 돈이 없었고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았던 사람들이 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게 되니 그 사람들이 샀던 집들이 경매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 연쇄 반응으로 중산층이 거의 소멸해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갔던 이 스토리 디플레이션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몰락 이 과정이 1차 제전 독일과 너무 흡수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돈 찍고 돈 찍고 돈 찍고 돈 찍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중산층 소멸 그리고 독재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조심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보여요 2000년도 초반 IT 거품 붕괴 닷컴이 붕괴했죠 2001년 9.11 테러 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하죠 안 하기 시작하자면 미래가 불투명한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래가 불투명한데 누가 돈을 막 쓰겠어요 저축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미연준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경기가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달행하죠 금리 인하라는 것은 돈을 사람들이 쉽게 빌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뿌리는 거죠 돈을 하이피를 그냥 프린팅하는 거예요 자 공짜로 돈을 빌려줄게 하는 거예요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돈을 안 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미래원준에서 사람들한테 공짜로 돈을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렸는데도 사람들은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미래가 불완전하니까 안 썼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 경계심이 풀리기 시작하고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미 늦은 거죠 이미 시중에는 핫폐들이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나는 저축했다는 나는 저축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시중에 돈이 풀렸는데 내 돈이 1억이었는데 이미 돈이 풀렸기 때문에 내 돈의 가치는 3천으로 줄어든 거죠 7천이 날라가 버린 거예요 자기만 몰랐을 뿐이지 이미 그 핫폐는 날라간 거예요 우리도 그걸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이미 날라간 거예요 그리고 미 연준은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풀었던 돈들을 다시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껏 돈을 빌려서 돈을 막았다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았던 사람들이 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게 되고 가장 치약한 계층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산층까지 그 여파가 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사태가 발생했고 이런 스토리예요 이런 스토리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금리 인하 금리 인상 단언하고 금리 인상이 되니까 어떻게 한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 올라가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이때까지 돈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갚았던 대출금을 갚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못 빌리게 되는 거죠 대출금을 못 깎게 되니 은행은 그 사람들의 집을 압류하기 시작했고 이런 악순환의 고려가 반복되면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일으켰다는 거죠 금리를 인하시켰고 1%까지 인하시켰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자 그 시점부터 서서히 금리를 인상시켰고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겼을 때 3%대까지 올렸다는 거죠 돈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돈을 안 빌렸다는 거죠 돈을 빌려야지만 내가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의 돈을 못 빌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을 누가 만들었다? 연준이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디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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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몰락이에요 그리고 독재자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다시 읽을 필요는 없죠 이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읽을 필요 없고 그나마 하나 더 제가 설명드려야 될 건 이거죠 2004년도에 라이언 푸거가 리프페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 이 서비스를 처음 개발했다는 거죠 리플페이는 국제 송금용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2004년 아직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이거죠 이런 수준 몰락 있다는 거죠 너무 아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장 이건 제가 준비한 걸 하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비트코인이 어떤 걸 했다 무제한 화폐 프린팅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2100만 개로 고정시켰고 그다음에 중앙화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함부로 침해되는 거 화폐에 대해서 화폐 화폐와 관련된 우리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이걸 모로 탈중앙화를 통해서 막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2008년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준비한 멘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8년 8월 18일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에 위기의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던 2008년 8월 18일 비트코인 도메인이 오노니머스 스피치를 통해서 등록되었다 오노니머스 스피치는 이용자들에게 임명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임명으로 도메인을 등록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임명으로 사토시나카모토가 도메인을 등록했죠 비트코인.org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지금은 사토시나카모토가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그때는 한낱 이름 모를 사람이었던 거죠 그로부터 두 달 뒤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나카모토라는 이름의 이용자가 한 편의 논문을 개시했다는 거죠 사토시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2008년 10월 31일 제목 비트코인 어 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논문 나는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 관련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것은 수신자 발신자 제3기간의 신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P2P 피어 투 피어 분산 환경 사람들의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거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거고 타일 중앙화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주요 특징 P2P 네트워크를 통한 이중집을 방지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조폐 제조 또한 여타의 중앙기관 배제 탈중앙화 참여자 임명성 보안 프라이버시 보장 해시캐시 스타일의 작업 증명을 통한 POW 이거 뭐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나쁜 짓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2008년 11월 9일 가장 널리 알려진 오픈소스 프로그램 디렉터인 소스포지에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등록되었다 비트코인의 실체가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죠 논문이 아니라 실제로 소스코드가 등재된 거예요 실행 프로그램이 2009년 1월 3일 2009년 1월 3일에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을 생산함으로써 최초의 P2P 기반 디지털 화폐가 세계의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제네시스 블록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기 컴퓨터에서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블록 이 블록 안에 한 2,000개 정도의 사람들이 거래내역이 저장된다고 해요 2,000개 정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이걸 최초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이어서 계속 채굴했겠죠 이렇게 계속 채굴로 나가겠죠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도 한 100만개 엄청나게 체인이 많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이때 이 최초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네시스 블록 이 제네시스란 말 이때 붙이는 말이거든요 최초 처음 이게 제네시스 블록이죠 생성했죠 사토시 나카모트는 본인의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50비트코인을 채굴한 뒤 할머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도 이제 사토시 나카모트에 영향을 주신 분이고 아마 같이 일하신 분일 거예요 할머니라는 분이 그분한테 10비트코인을 송금했죠 할피니는 본인의 PC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했죠 그분도 또 글 받아서 자기도 채굴했어요 그리고 당시 블록번호가 70번이었죠 1번부터 69번까지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채굴했고 그리고 최초로 사토시 나카모토 이외에 최초로 할머니가 할피니가 70번째 블록을 생성했죠 그래서 최초의 채굴자가 된 거죠 2009년 1월 10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소스코드를 메일링 리스크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소스 행태를 공개했다 소스코드를 공개한 거예요 소스코드를 확인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가 이룬 성과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소스코드를 공개한 거죠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비트코인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숨겨진 소스코드에서 어떤 잘못된 코드가 들어있는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우리한테 손해 줄 어떤 코드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걸 공개하는 순간 그 코드를 누구다 해독할 수 있었고 그 코드에 나쁜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코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논문의 내용과 똑같았고 그리고 써보니 실제로 파일 중앙화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더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드디어 맨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맨 앞으로 드디어 영혼이 지지 않는 제국 비트코인이 탄생한 거죠 오늘은 1부였고요 앞으로 시리즈가 한번 보고 이게 좀 호응이 좋다 이러면 쭉쭉 나가는 거고 호응이 안 좋다 하면 호응이 좋을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